아픔을 회복한 뒤 건강 전도사로 활약하는 이은심 씨. 매일 아침에는 산을 오르며 관리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하산 후 평지에 내려와 갑자기 지그재그로 산책로를 걷기 시작한다. 작은 무폭으로 좌우 방향을 바꾸어가며 걷는데. 갈지자 걷기가 건강 비결이다? 지금 이은심 씨가 걷는 방법이 바로 갈지자법인데요. 이렇게 방향을 틀면서 갈지자로 걸으니까 방향 전환을 하면서 코어 근육이나 평소에 쓰지 않는 근육을 쓰기 때문에 혈액순환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쉽게 지치기 쉬운 더운 여름철. 체력 소모를 줄이면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자신만의 운동법을 실천하고 있었는다.